동성애에 대한 여러가지 우려와 사회적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동성애를 법으로 보장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보면 사실 얼마 안되는 적은 숫자의 나라들이지만 미국과 영국 등 소위 선진국들이 동성애의 우호적이라는 점에서 마치 앞서가는 정책이냐 미화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동성애를 법으로 보장해 버린 나라들, 어떤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을까요? 신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LA 한 고등학교가 동성애자 트랜스젠더 등 LGBT를 위한 화장실을 설치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 이른바 남녀 공룡 화장실입니다. 런던 유아원에서 보모로 일하는 세라 은부이시는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다고 아이들에게 교육해 파면당했습니다. 또 있습니다. 5세 아이의 동성애 교육을 거절한 부모는 심지어 감옥에 갔습니다. 모두 동성애가 합법화된 나라, 성소주자들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현재 대다수의 국민들이 역차별당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정치적인 여론 형성의 움직임도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제도적으로 동성원이 합법화가 된 이후 동성애자들의 인권 옹호를 위한 여론이 형성됐습니다. 그 결과 미국 여론조사기관 퓨 리서치 센터에 따르면 2001년 35%에 불과했던 미국인들의 동성결혼 합법화에 대한 찬성 의견이 2015년에는 57%로 증가했습니다. 제도적으로 합법화되며 동성애자들의 옹호문화가 더욱 확산된 결과입니다. 전반적으로 연령을 막론하고 찬성하는 그런 비율들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어쩔 수 없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합법화가 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동성애 옹호 문화는 서구 교회에도 침투하고 있습니다. 동성애자들을 옹호하기 위한 신학이 등장하는가 하면 교회 안에서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운동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른바 게이 크리스천 운동입니다. 북아메리카와 유럽 지역에서 확산되고 있는 게이 크리스천 운동은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동성애자로 살아가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동성애의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합법화된 이후에 동성애가 죄라는 인식은 줄어들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동성애에 관해서 확산되고 늘어나고 있는 것은 유럽사회에서 또 네덜란드 안에서 실제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소수 인권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오히려 대다수의 사람들의 인권이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cts뉴스 신현철입니다. 오직보금 오직믿음 cts 1 2 7 2 2 2 2 2 2